슬라임 너무 빡세 개도 슬라잉 네이킥 음.. 네이킥 음.. 개도는 좀 애매할 수 있는데요 단투 수호구장 수호구장 탄성 플라스크 카카오 계산된 도망 도박도박 도박 좀 그만해 1,3,3,6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플라잉 네킥은 인정이지 흩 빠르기 로봇 로어 보라 유독 가스 실과 바늘 엘리트 충분하겠지 심지어 라가 불리냐 개이득이야 핸드 최상급으로 나와줘 너무 핸드가 좋게 나와서 감탄을 금치 못한 뿔거리 하드 봤다 변신 로봇도 잘 잡을 것 같고 망단단투 망단 혼돈타게 망단 흠 뚱땡이 그켠 혼돈타게 오오 타이틀 에임버 복제 포션 맹독 맹독 맹 강우가 잘 들어갔고 탄성 플라스크 뽑을 수 있나 아이스크립이라 거의 봉투 슬라잉 기기 파워로 무사 공작 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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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포션 처분 물리타임 환영살인마 물리타임도 할만할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이라가지고 아 물리타임님 불타스네코 안타깝다 베타 적용 언젠지는 메가크립도 모를걸요 탄성 플라스크 든든하다 발 뿔 뿔 카드는 웬만하면 먹어야지 강화불가한다 탄성 플라스크 탄성 플라스크 잘 들어가는구만 쉘 음성 잘 잡는 역시 유독가스 플라스크 신경독 신경독 강화 못하는 신경독 강화가 안되는 신경독 강화가 안되는 신경독 뒤쪽이다 필멸자야 아 돈 다 꼬라박을걸 다 꼬라박을걸 공중재비 흐리탐 정도만 먹어도 충분하긴 한데 돈을 전부 꼬라박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괸전 강화 못하는 괸전 구멍 그래 금방 여호 자 강화에 귀요 여호자 포션 안보고도 막네 독 개잘드감 1막부터 탄성 플라스크가 기가 막히게 잘 들어간 대박이야 안녕하세요 제비랑 제비랑 흐리탄수 도시락 끝 아이고 신성이었네 어 개꿀 아들을 넣을까 개도를 넣을까 얌죽 이런 얌죽 내 흐리탄을 피했어 탱커가 스킬 빼는 딜탱 맹독 하나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신경독 의리가니 That's what I see. OK. 고! 고! 이립...함 텅스텐막대 하하 하하 오호 주판 발동될 일도 없겠지 아아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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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의 폭풍이 1코스트가 아아 퇴병 좋았을까 너무 흐릿하고 너무 흐릿하고 오호 시체 폭발 불쾌 다 좋은데 시폭 불쾌 불쾌 시폭 불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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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폭 불쾌 모르겠는데 환영살인마 집으면 3,000원 룬 피라미드 룬 피라미드 3,000원은 못참지 1,00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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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 1,000원 3,000원? 3,000원으로 햄버거 사먹자 새벽에 햄버거 먹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냐고 왠전 지울까? 꼴봤는데 점액투성이 버거킹 소불고기버거 드로우도 드로운데 새들 패턴이 너무 무섭게 떴다 새벽 1시에 햄버거를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새벽 3시에 햄버거를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 안되겠다 도망가자 잡을 수 있을 줄 알았어 시체 폭발을 안 먹어서 못 잡았나? 근데 뭘 했어도 못 잡긴 했을 것 같아 두 장을 강화합니다 두 장 강화 왠전에 들어가는 거 아냐? 오우 개잘 들어갔네 개고수 고수 가족들에게 둔화서순 이거 총매 없어도 되지 않나? 이걸 맞네 총매가 필요한 전투가 있긴 하겠다 뭐 나오면 써긴 써야겠어요 힘이 장사라서 이거 어떡하지? 엘리트두 두 마리 갖다가 빠총류주술사 있다는 거 나오면 좀 막 살 것 같은데 시체 폭발이 없어가지고 네메시스는 허접색 가능한데 빠총류주술사는 좀 힘들 것 같아 디펙트 2분 정도 디펙트 2분 정도 와 바사 발놀림 둘 다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다가 바사 발놀림 저펙트 2분 다가 랜다 군대에서 중투부 보다가 갑자기 TTS 리고 갔네 땅검투척 튕겨내기 노강 핵분열 장점 2개 말하기 정령 밥으로 줄 수 있다 그리고 디펙트의 템포가 올라갈 수도 있다 정령 밥 솔직히 장점 아닌가 그래서 구체 생성 카드가 빨리 나오면 템포 올라갈 수도 있어 환영살인마요? 3,000원 부적입니다. 누구나 가슴에 3,000원쯤은 있는거잖아요. 환살프레투에 맞춰볼래? 맹독 들고 가네? 크리타 만돌거 같아서 아니 공중제비 있으면 넣었을건데 아 뭐 제비가 없냐 님들집에 제비도 없어요? 제비집 까마카드 은근히 확률 높아요 승천기준으로 50% 승천기준 2막에서 25% 3막에서 50% 승천 낮으면 2막에서 야 여기 남아있음 저 어디가냐 저기 아무튼 강화카드 잘 안나와 승천은 2막 50 3막 75에서 승천 올라가면 2막 25 3막 50 3막 50 승천 몇이냐? 저 있네 12, 승천 12에 있네 porque 승천 수 이슬 conclud Eğer 수박아니야 은근 높아요 미션 성공 비트라이콘이 공감사합니다 싸우면 데이터 디스크 3개 들고 시작해서 심장 1살 노강 핵분열 3천원 무수한 3천원에 5천원 아 3천원은 5천원 장점 1개 더 생겼면 3천원이 생겨 5천원 5천원 6천원 5천원 4천원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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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돌림 2개인거 너무 좋은데 제발 공중 대비 좀 아 으어 턴크 턴 서순 가끔은 서순도 해줘야 활력이 생기는 것이야 아이가 드롭 없어가지고 상태 이상이 너무 약한데 고개 넣기는 좀 그렇고 제비 있는 거 다 넣고 싶은데 하나도 안 남았어 야 뭐 제비를 안주냐 개꿀잼 유머를 듣지 못해서 제비를 둘 수 없는 것 우동함 사업 안될까 괴소실 이건 자선사업이 아니에요 골드가 충분하지 않아요 이봐 친구 돈이 없잖아요 이봐 친구 돈이 없잖아요 다시 빈털터리 어이 이봐요 다시 골드가 더 필요해요 어이 이봐요 다시는 골드가 더 필요해요 이봐 친구 돈이 없잖아요 그럴 여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 환살 생존자 강화할 수 있는데 열 받네 큰일났죠 중성자 여러분 허리는 안녕하신가요 제 허리가 그러는데 답이 없다네요 적수해 요괴야 나는 적수해 요괴라고 해 적수를 펴지 말고 반으로 접어버리려 허리 펴지 야 이거 너무 드로가 없다 진짜 깨박세다 매돌 좋은데 아 진짜 안나왔네 큰일났네 어떡하냐 제비없이 상태이상 다섯장이면 너무 힘든데 적수해 완벽하게 하냐 할테들 그치 해야 되니 바로 나 주래? 디리로 사야죠. 방어도도 모자라죠. 드로우도 모자라죠. 있는게 뭐잉. 약화도 모자라 심지어. 딴푼에 환살로 좁혀서 잡아야 되는데. 하여간 사일런트 녀석. 심장 잡는 재주 하나는 뉘어났다니까. 심장 호접 쇠. 환살이 살렸다. 완벽조차 넘어서. 3천원도 받고. 잭스가 보고싶다. 디잭스 2장. 사가소리 플러스.